탱크 기동 입니다 탱크 기동 몇대가 지나가는지 품위에 부터 하고 알 수가 없는데 1차선으로 해가지고 한번 보겠습니다 몇대가 기동을 하는지 뭐 여기 뭐 작전중 충월금지라고 써있는데요 1차선에 있을때는 가능한거고 이거 뭐 편도 2차선이니까 1차로로 제가 갈 수가 있어요 몇대에 승프럭이 오니까 조금 이따가 2차로로 나가보겠습니다 몇대가 지나가는지 은양 때문에 열어놓은거에요 현재 부진한 냄새 뭔지 냄새 안닿는거에요 자 이제 뒤에 차가 안오니깐 앞으로 나가보겠습니다 일단 후미에 컨보이차량 한대 한대 2대 얜 좀 작네요 야 이거 뭐 아스팔트 도로가 그냥 진흙탕이 돼버렸네 진흙길이 둘 해 어디 Impact OK L 아스 내지 전략 새략 아스팔트 여섯대 여섯대 일곱대 여덟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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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전방지역에 사는 사람들은요 탱크기동이 수시로 있는데 얘네들이 이제 기동훈련하고 나면은 이 아스팔트 청소를 해야되는데 이 청소가 안되니까 이게 또 문제에요 이게 이게